네 안녕하세요 장단황아입니다. 오늘은 그 지금 그 모니터에 이렇게 이제 어 보이듯이 그 방과 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그림이 있는 일기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물론 제가 산업체 위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 대학교를 다닐 기회가 있었습니다. 그때 그 사회복지과를 이제 선택을 해서 다녔는데요. 사회복지과 그 과목 중에 이제 그 방과 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. 음 당시에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각 조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그 방과 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이 어떤 게 좋은지 조별로 이제 발표를 하라 이제 이런 그 과제를 내주셔서 이제 저희는 이제 글쓰기로 해서 이제 어 그 자료를 좀 만드는 게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그 공유를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그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. 어 글쎄요 뭐 이제 왜 그 아동이 쓰는 이제 일기를 또 소재로 또 이렇게 갖고 나왔나 이렇게 또 의아하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일기라는 것이 어릴 때만 쓰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. 아 제가 그 아마 사춘기 때부터 20대 한 초반까지 일기를 꾸준하게 썼었는데요. 글쎄요 여러분들은 이제 일기 하면은 이제 그 숙제 방학 숙제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좋아서 일기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. 물론 이제 지금은 잘 이제 일기를 안 썼지만 그런데요. 그 당시 때 저 그 사춘기 고등학교 20대 초반 이럴 때 썼던 일기들이 저한테는 가장 큰 가장 소중한 보물 같은 그 존재가 됐어요.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그림이 있는 그 일기 이제 조금 있다가 아마 이제 제가 썼던 일기를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한번 그 감상하시기 전에 한번 그 전체적인 그 그림이 있는 일기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저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음 어 무선 이제 그 그 당시 때 그 발표 자료인데요. 뭐 그림 일기의 중요성 뭐 일기를 안 쓴 아이도 성공을 할 수가 있다. 그러나 그런 그림 일기를 쓴 아이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. 아마 이제 그림 일기의 어떤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. 음 이제 그 활동 목표 혹시 뭐 자녀들이 이제 계신 분들은 한번 그렇게 이렇게 지금 그림이 있는 일기를 한번 권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음 그림 일기와 친해지기 또 이제 그림이 있는 일기는 이제 관찰력이 향상이 된다.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글씨를 쓰는 이제 일기랑은 조금 차원이 좀 틀린 그런 내용입니다. 음 또 다양한 표현 방법은 창의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. 음 단순하게 있었던 내용만 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진짜 뚜렷한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을 캡쳐를 해서 그림으로 이제 그 표현을 하다 보면은 뭔가가 그 창의성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. 어 쉽고 재미있는 그림 일기 쓰기 기술이 향상이 된다. 어 이렇게 이제 그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내가 이 장면을 요쪽에서 바라본 장면을 해야 효과적일까. 아니면 이쪽에서 바라본 장면을 해야 효과적일까. 요것을 이제 그 구상을 하다 보면은 조금씩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어떤 구도 또 그림을 못 그린다 하더라도 그 그림을 그리는 기술이 조금씩 발전됐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어 그럼 이제 그림 일기는 이제 왜 써야 할까요? 어 세상 보는 눈이 넓어진다. 뭐 글쎄요 눈이 이제 커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일기를 몇 번 쓰다 보면은 야 나중에는 아 이 내용을 일기를 쓰려면 어 어떤 어떤 모습을 어 그려야 되겠다.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좀 관찰력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. 음 관찰력이 많아지면은 결국은 이렇게 뭐 보는 눈도 넓어지겠죠. 어 내 생각과 관점이 생긴다. 사실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이제 그 부모님들의 어떤 그 이끌림 또 유치원 또 학원 또 학교에 가서 거의 이렇게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이제 그런 그 아이들의 모습에서 이제 이렇게 그림 일기를 한번 좀 쓰다 보면은 이제 본인의 생각 또 본인의 관점도 조금씩 조금씩 잡아 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음 기록하는 습관이 생긴다. 글쎄요 뭐 어 뭐 지금 새삼스럽게 이렇게 그림 일기가 왜 중요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요즘 그 스마트폰 또 이제 이 각종 그 인터넷 이런 쪽으로 이제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 많은 정보를 쉽게 배울 수도 있겠지만 또 그만큼 또 쉽게 또 그 잊어버리고 지어 버리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일기 일기는 내가 보관만 잘하면 뭐 평생 동안 나의 그 추억을 담아놓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어 감정의 표현이 다양하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글쎄요 뭐 뭐 그 그림을 인물을 그리더라도 이렇게 웃는 모습을 하면 이렇게 뭐 반달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든가 인상을 쓰면은 이렇게 무섭게 그린다든가 하여튼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 감정을 인물이나 어떤 동물의 그 얼굴 표현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. 음 그럼 이제 그림일기란 무엇일까요 매일 나의 일을 그리고 또 쓰는 특별한 글이다 음 또 이제 그 사실 그 하루 중 하루의 일을 다 쓸 수는 없지만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을 할 때나 또 이제 떠올릴 때 이런 거를 이제 글과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저장을 해 놓는 어 그런 기능이 겠죠 아 그러면 이제 사실 일기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제 부담이 되고 야 이거 매일 쓰는게 이게 일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 매일 쓰는 거에 부담을 갖다 보면은 진짜 그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을 쓰더라도 어 포기만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하신다면은 아마 좀 어 그 좋은 일기를 쓰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담감을 줄이는 게 가장 좋구요 그 다음에 이제 편하고 아주 가장 자연스럽게 뭐 잘할 것도 없고 누구한테 검사 받을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음 아이들을 지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또 아이들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일기를 어 쓴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뭐 검사 하나 확인 받는 게 아니니까 가장 그 자연스럽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나만의 방법을 찾아요 뭐 저는 이제 뭐 제가 뭐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아니고 글을 잘 쓰는 것도 아니었지만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그 좋은 이런 경험인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사례 발표도 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공유를 하는데 꼭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그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으셔서 또 새롭게 도전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뭐 솔직한 표현을 만들어 봐요 그리나 그 그림 배경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한테 뭐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니까 가장 솔직하게 뭐 잘하든 못하든 나만 알아볼 수가 있으면 되니까 뭐 이렇게 좀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음 이렇게 이제 그림이 있는 일기를 이렇게 이제 몇 가지 그 샘플을 좀 정했는데 그 내용을 이제 감상 하시려고 했더니 벌써 또 구분이 갔네요 음 요번 그 그림이 있는 그 일기 요거는 제가 정말 그 한 2 2 2 이부 음 2편에 걸쳐서 마무리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음 1번 그 2탄에서는 몸 그 제가 어떤 식으로 그림과 일기를 썼는지 1번 제가 그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4 지금까지 장다와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